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1천명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은 같은 게임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판단이 가를 전망입니다. 원고 측은 넥슨이 아이템 확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은 점이 이번 단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선행재판 2심에선 원고가 일부 승소했는데요. 원고 측은 대법원이 2심을 인용할 경우 같은 게임을 다루는 단체 소송 사건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같은 취지로 선고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